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? 저녁을 두 그릇이나 먹고서 케이크를 또 먹었어요. 제프 씨가 안경을 찾았어요? 네 자기 손에 들고서 한참 동안 찾았어요. 왜 기분이 나빠졌어요? 그 사람이 질문을 하고서 대답을 잘 듣지 않잖아요. 왜 그 남자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요? 결혼하고서 총각처럼 행동해서 그래요. 주문한 피자를 다 먹었어요? 아니요. 친구가 배가 고프다고 하고서 별로 먹지 않았어요. 왜 친구한테 화가 났어요?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고서 혼자 갔어요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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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